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충청 서천에서 저는 당선됐지만 전국적으로 선거에서 크게 졌고 충청권에서도 지난번 선거보다도 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총선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무총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. 그리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충청권 참패의 원인을 좀 진단해 보신다면. 충청권의 민심이 늘 전국 민심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전국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이 민생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또 민심을 잘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아픈 질문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투톱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감도 좀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총선의 실무 책임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. 선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. 바람도 있고 구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정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어느 것이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만을 하고 또 당의 체질도 개선하라는 그런 측면 같은데 어떻게 해법을 찾으실까요? 당은 민심을 맨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입니다. 앞으로는 당이 민생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올바르게 전달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소통하지만 당도 주도적으로 그런 민생 문제를 챙겨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제 지역구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요. 보령서천이 사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입법 마련 등 많은 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글쎄요. 아직까지는 좀 답보 상태입니다. 네,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지만 상임위 단계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서 보령서천 지역에는 미래에너지, 수소화 같은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쨌든 전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충격하는 시선이 많은데 구상이 있으시다면요? 이어서 야대입니다. 그리고 여당이고 이제는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당다운 모습은 보여주되 야당과 적극 협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. 네, 물론 말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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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